수능 1단 포스로서 미트질이나 그런 건 자신있고 수능 1단 목표는 2군 엔트릭만 드는 것이고 그리고 캠프 여기 와서는 선배들이나 코치님분들께 많이 배워서 가는 게 저희 목적이고 꼭 잘해서 1군에 올라가고 싶어도 그만큼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반드시 잡고 싶어요 확실히 아마추어 때는 저 혼자 하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어서 선배들께 많이 배우고 많이 보고 그걸 배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포스로서 미트질이나 그런 건 자신있고 저는 아무래도 방망이의 공격이 더 강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분위기도 좋고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야구하니까 더 재밌고 즐거운 것 같아요 단지 한참 Conseploy 고맙습니다 Dom mouth 오이 이렇게 감사합니다.